자 스탑 분석부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승을 굉장히 강력하게 해줬다가 그대로 다 내리면서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았던 15,180을 다시 깨고 한번 내려왔거든요 전까지는 15,180이 계속해서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는 15,180 깨고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15,180을 탈환하지 못하고 15,180이 전의 종가 부분이거든요 전의 종가를 계속해서 저항을 받아버린다면 15,000까지는 한번 열려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했어요? 네 나스닥 다 했어요 나스닥 영예원 선물로 보시면 21선을 일단 전반적으로 지지받으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1선의 위치가 정확히는 15,130 정도 됩니다 다만 이제 오늘 저점 15,180까지 내려갔었는데 사실은 오늘이 되게 기로에 서있다 이렇게 좀 보이시거든요 오늘 잘 지켜만 준다면은 나스닥은 계속해서 상승세가 좀 펼쳐지지 않겠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 타이밍을 저 잡는다면은 오늘 저점 정도가 좀 좋아 보이고요 일단 거기 위치는 대략 15,100포인트 이하 여기가 1차 시점이고 2차 시점은 15,000 여기쯤은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나스닥 매수는 일단은 저는 15,90 그다음에 15,000, 14,900 정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21선만 크게 안 보내시면은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질까지 높기 때문에 저는 매수이죠 일단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쭈멘터님도 나스닥 좀 위로 보나요 네 지금까지 한번 내려왔다가 15,100에서 꼬리를 아주 강하게 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힘을 받아서 제가 말씀드렸던 전일 종가를 깨고 올라간다면 이제 좀 매수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전일 종가 밑으로 한번 내려왔거든요 이제 전일 종가를 계속해서 좌왕으로 만들어주면서 또 내려가서 매도 파동을 이어가 주느냐 아니면 잠깐 눌림 준 거고 다시 올라가느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또 반대레벨 내려가다가 추세레벨 파워레벨 올라가면서 지금 반응 떴거든요 이어서 파동 이렇게 되면 15,100이나 15,000까지 한번 갈 수도 있겠죠 매도 레벨이 25 이하로 내려가면 약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청산하고 가셔도 돼요 가는 길에 또 90까지 한번 데려갈게요 아 면도가 오늘 강하네요 밑으로 어디까지 열리는지 한번 볼게요 딱 90에서 태우고 딱 올라가면 좋은데 나서 15,000, 90인데 책이야 아 좋습니다 당연히 탔는데 15,115 그 다음에 15,140 그 다음에 15,080 지금 대략 한 115여 부근에서 한번 더 가셔도 돼요 대표님 화장실 지표 가야하는 각 같습니다 아 화장실 지표 저 화장실 가면 이게 잘 가더라고요 갔다 오시면 또 이렇게 그러니까 아 이제 물을 좀 더 올게요 물 줄까? 아 전 괜찮습니다 물 좀 더 올게요 물 좀 더 오겠습니다 아 진짜 머리 너무 아파 어 청산 나간 거 아니야? 1차청 나갔네 어? 115명 청산 나갔어 지금 나스닥 매수 한 번 먹었네 나스닥 청산 나스닥 청산 오케이 좋습니다 어 더 갑니다 더 갑니다 나스닥 매수 투신물 1번 나스닥 매수 투신물 1번 내가 자리를 비워야 돼 나 자리를 비우는 수익이 나 잘 가네요 잘 가네요 잘 가네요 아무튼 150분 2차청이에요 여기가 홀딩 하신 분들은 180에서 255 1차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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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었다 뚫었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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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뚫었다 야 2차전 갔다 2차전 완료 2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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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거 같은데 내가 봤어 아 이거 갈 거 같은데 계속 계단식으로 계속 갈 거 같아요 900틱의 차트가 아직까지 매수 투신물이 강하긴 하거든요 차트가 또 맞춰준다면 지지받고 가겠죠 1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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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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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받았습니다 간다 간다 이제 8위 직전 8위 직전 8위 직전 8위 직전 좀만 더 간다 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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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치 활렸어요? 아 활렸다 신 매도책이에요 아 좋아요 2위 직전 지지받고 시계가 나가지고 오늘도 전반적으로 수익 괜찮네요 결과적으로 위드해보니 다행인 같아요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골면 서퍼 쭈멘토였습니다 다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